저 택투브씨한테 지면 믹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택투브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김태칸 vs 택투브입니다 트래건 택투브가 정확히 알고 몇 선 하실래요? 3선이요? 5선은 해야죠 와 역시나 역시 첫 트랙 예상했지만 빌리지 운명이라 할 줄 알았습니다 저 택투브씨한테 지면 믹변하겠습니다 일주일 믹변한다 원하는 닉네임으로 대신 내가 이기면 제가 원하는 닉네임 믹변하세요 아 근데 택투브가 지금 붓을 탔단 말이야 근데 몰라 이게 황금 로드 마니까지 있네 대박인데 고데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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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잘하는데? 오오오! 잠깐만! 야, 붓 왜이렇게 빨라? 딜딜. 오게이~! 딜딜. 오게이~! 실수~! 덤벼라 택 투브! 야, 이거 완전 망가졌어. 아 근데 다 따라왔네. 오게! 테트보시 부들부들 거리대요 부들부들 거리대요 테트보시 부들부들 거리대요 여기서 방송에 유튜브가 잡는다면 인데카는 마지막에 로봇패치를 부딪힌다 하지만 안 부딪힐거다 미안하다 늦게 나기 싫다 파이팅! 부들부들 거리대요 희망주기 희망주기 잉! 어 자 트랙을 선택하시오 아 근데 테트보시 부댁스 졸라 좋은데? 아 나도 아 뭔대매! 아 오케오케오케 해드리지요 저 닉변 생각해놓고 있어요 딱 닉변도 생각해놨습니다 이길거라는 가정하에 이길거라는 가정하에 설마 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동상 실력입니다 테트보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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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달린다 깨트보다 폭패가 됐냐? 중요한거는 오케이 오케이 아악 나이스 야잇 아악 안돼 아 나이스 부딪혀 아 1대1 아 2대1인데 잘 모르니까 형들 부들부들하네 트렉 뭐죠? 뭐죠 트렉? 아 랠리 아 랠리 좋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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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십니까 이 트렉? 네 자신있습니까 띠투부씨 그나마 좀 사랑받을 할 수 있어요 아 아 안 빠지네 아 띠투부가 제대로 뽑을 수 있었는데 빠트려야 되는데 이야 빠트려서 옆에서 부들부들거리는 모습을 봐야되는데 자 먼저 가십시오 픽투부 사장님 픽투부 사장님 픽투부 사장님 먼저 가십시오 끌고 2조 2조 3조 2조 4조 2조 아우.. 쟤 진짜.. 데이터옷이 제가 뒤에 강좌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고 배우고 싶지요 바꿔주고 개인전문서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팀 딜을 걸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뒤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강좌 올려놨거든요 막아라잇! 아우 넘 빨라차 근데 이제 이겼다 덴벼라 테이터구 오이~~ 오오아 잠깐만 히힛 한번 Knoxu 히힛 2대1 좋아 마지막에 세레모니 지켜냈습니까닌들 이렇게 바로 테칸처럼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히힛 벌써 나타났어? 히힛 오케이 나이스 진심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진심이었다 진짜 나이스 진심이었어 긴장하시오 긴장하시오 잘달리 야 앉아 잠깐만 저기요 하이 잠깐만요 바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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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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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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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다이 컴백 아 왜 거기서 처먹었냐 부디부디디디디요? 펜드부씨 부디부디디디디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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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든 맥 가능하라고 하셨죠? 아 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길거니까 아 이건 아니다 솔직히 으아 으아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까지 지면은 부끄러운거 아시죠? 으아 으아 와 나 이틀에 몰라 근데 진짓 뭐해요 이틀에 군방면조 반대로인가 군방면조 반대로 맞아 이거 슬퍼 도착 기대되는 퍽 어어 어어 아 으흐흐흐흐 아입니다 으흐흫 어흰 저는 동방에 이렇게 재밌는 트릭인 줄 몰랐다 아아악 그만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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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바꿔야겠어요 아 왜요 아 불 너무 이렇게 좀 못하겠어요 아 다른 날은 좀 못하겠어요 응 저 진짜 이틀에는 몰라요 진짜 뭐야 이틀에 윯! 윯! 오씨 유기해 잘 달려 어어어~! 아하.... 아하핰 흐흐흐흐흐흐흐흥 어... 아이템은 뭐냐 아...아...그... 아...아...이... 다운 다 줬어요 히트 보일까봐 일로 간다고? 이렇게 라인 잡아야 되네 다는 이유가 있었네 이제 이 트랙을 아직 못 이기실겁니다 알겠어요 다 파야겠거든 이제 으흐흐흫 아 뜨나왔네 일기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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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압! 팀들이 그 강좌행상 있으니깐 그 본인이 편집하셨잖아요 예예 하하하다 separation ship 아 후야님께 맞습니다 자 닉네임 닉네임 malrot symptoms 부들텍튜브 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다시! 다시 들어오세요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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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보세요 1, 3, 1 다시 닉네임 닉네임 부들 택튜브 말고 부들 중 택튜브 자 닉네임 바꾸고 들어와 주세요 택튜브씨 아 콧물 나 일주일입니다 2018년 2018년 12월 27일 까지입니다 다음번에 자신있을때 얼마든지 도전장 내세요 2만원 이제 구독 감사합니다 따뜻한 스포픔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